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죠. 내수. 그러니까 국내 소비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OECD 국가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는데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소비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0.2%, 작년 1분기 4%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6개월 만에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G7 선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6배나 낮습니다. 소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재작년 평균 5% 넘게 오른 뒤 지난해 3.6%가 더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질 임금은 1% 줄었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시솟다 보니 주머니 사정 뻔한 서민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료비가 30%여야 하는데 지금은 식재료비가 40%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은 저희한테만 오는 거죠. — 돈을 안 쓰는 건 산업 영역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원자재 가격 등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작년 건설 수주액은 재작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직후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체감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설비 투자도 5.4%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 역시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여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힘듭니다.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가 올해 경기 회복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